모두들 털하입니다. 시야는 핸드폰을 향한 채로 화면이 안 꺼지 계속 터치하면서 3만명이 죽이길 기다렸어요. 미팅이 끝났는데 12천명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딱 0명이 돼서 들어갔어요. 전시간 다매진. 그래서 아 이거 못가는구나. 취소표가 없나?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취소표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에 못갔습니다. 마룻는 강주까지 지금 웹툰 팝업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비지타임이 싹쓸이 했군요. 이 가비지타임 팝업이 역대 최대 흥행기록을 싹쓸이 했는데 영등포 타임스퀘어 3층에서 열렸어요. 근데 이 영등포 타임스퀘어 3층에서 열린 팝업 중에서도 최대고 웹툰 원작 팝업 중에서도 최대라고 합니다. 흥행기록이랑 기록은 다 싹쓸이 했어요. 근데 제작사 있잖아요. 구츠 제작사. 거기 관계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되게 신기한 현상을 봤다는거에요. 아이돌 팬덤에서 보이는 처음 만난 사람끼리 어? 랜덤에서 개 뽑으셨어요? 얘 있는데 바꾸실래요? 포카 교환 해보셨어요? 저는 안해봤죠. 전 NCT 드림 포카 교환 아내를 위해서 해봤거든요. 되게 뻘쭘한거 아세요? 수염난 아저씨가 그 사이에서 런진이 있나요? 혹시? 마크 있는데 이런걸 하고 있으면 근데 아이돌 판에서만 보시거든요. 그게 일어났다는거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그 앞에 있는 카페가 대박이 났대요. 이야 좋다. 거기서 왜냐면 덕질은 같이 할 때 신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맞아맞아. 그걸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이사장 작가님 인터뷰를 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장 작가님이 1년 반정도 준비기간을 갖췄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수정을 한게 마스크였대요. 아 그지그지그지. 덕질을 할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 그지그지. 스토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스토리는 괜찮다. 근데 마스크가. 마스크를 고치자. 결국 팔려면 결국 거기서 불타올라주려면 마스크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아 좋다 좋다. 이게 가비지 타임이 이렇게 승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남자의 입장을 다 갖고 있잖아요. 팬의 입장과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거에요. 왜 이렇게 꽉꽉 닫힌 글말을 만드셔서. 그래서 좀 더 다른 뭔가를 만들 수 있는게 없을까? 왜냐면 후기같은거 나오고 이 IP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저와 그리고 팬으로서 가비지 타이면 이대로 완벽해라고 생각하는 저. 둘이 싸우고 있더라구요. 그게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다같이 즐거워할만한 축제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신인작가 때는 다른 작품 잘된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지망생이거나 이제 막 데뷔한 신인작가야 그럴 때는 업계 내에 다른 작가 다른 작품이 뭔가 이런 큰 호자가 터졌어. 그런데 솔직히 싫어요. 듣기 싫고 심력이 딸리고 그런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대인배적이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업계 안에 이런 좋은 종류의 일이 많이 터지면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다른 작가들에게 좋은 일로 돌아올 확률도 올라갑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낙수 효과가 가능하거든요. 컨텐츠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기뻐해주시면 돼요. 심지어 가비지 타임도 슬램덩크 작성 효과 받은 작품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작가님이 제가 인터뷰할 때 여쭤봤어요. 슬램덩크 효과 있다고 보시냐고 했더니 너무 있다고. 본인이 슬램덩크를 보고 만화가 너무 좋아서 만화를 시작한 사람인데 비슷한 아이디군요. 우리랑. 그런데 훨씬 어려워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작가님. 그런데 인후에다 케이코 선생님이 마침 이 클라이벡으로 가고 있던 가비지 타임이 그 시기에 한국에서 개봉을 해주시는 덕분에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비지 타임도 수혜를 많이 봤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팝업 기록들이 나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크루 여러분들 이거 틀어놓고 지금 마감하고 계시는 크루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의 작품이 팝업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쌓아진 블럭들 위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약간 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사전 작가님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사람 만화가 정말 좋구나. 만화 보면 알잖아요. 얘기할 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평론가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평론가님은 무슨 만화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광인의 눈빛을 하고 있고 그전까지 그냥 인터뷰 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적인 눈빛이었다가 만화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갑자기 애호가 눈빛을 편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이 시장을 움직여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